어! 있다! 오오! 마루! 댕댕! 있습니다! 댕댕 7점짜리 블루랜드! 슈팅 썬덕! 슈팅 썬덕! 7점짜리 댕댕! 굉장히 멋있어! 윈닉스! 피닉스! 시점짜리 블루랜드! 이노라드! 오! 농놈님이다! 우와! 축하드려요! 멋임나게 버닝 프로젝션! 자, 버닝 프로젝션! 뱉타면서 버닝을 하는다! 완전 멋있습니다! 윈닉스! 오! 진짜 멋잇습니다! 완전히 잘했어! 완전히 멋있습니다! 완전히 멋있습니다! 마이 페이브릿 유튜브 채누! 타이거 토이 티비! 타이거 토이! 타이거 토이! so fun! We love 타이거 토이! 오! 예! 타이거 토이! 자, 우리가 많이 호파시 왔죠? 네! 뱅뱅이를 타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쵸? 응! 며칠 있으면 됩니다! 고통하죠?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마두완이! 근데 있고 마두완이 댕댕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자, 버닝이 와! 이거가 보여요! 바구니는 하나 가지 마자! 자, 우리 트리세요! 네! 자! 방문한 쪽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 왜 있을까? 어? 자! 트롱! 몰카야! 카레조! 크라켓! 여기가 없네! 어! 있다! 오! 마두! 댕댕! 있습니다! 오! 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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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 아라겐! 바퀴! 암어 피트! 다 있습니다! 캔! 트렐! 볼카! 디스캐론! 오! 돌아! 돌아져있어! 암어 피트! 바퀴! 젤트! 고부! 오! 트스코! 핑코! 크루기! 카라켄! 그리고... 아이고! 자! 여기서 사가지고! 4개가 되었습니다! 4개가 되었습니다! 4개가 되었습니다! 이거 치워라 치워라 줄거지? 네! 나 굉장히해! 자! 이제는! 이거 시키고 할까? 그치? 이거 EX 카드 뭐야 이거? EX 카드! 카푸 와일드? 응! 카푸 와일드 없잖아! 이거 하나 하는데? 살까봐니까! 카푸 와일드? 없잖아! 없는데 살까봐니까! 그럼 사야지! 그래! 사! 카푸 와일드! 하나 사야죠! 그렇죠? 오! 자! 카푸 부르르 입니다! 자! 우리 루타가 못하셔서! 네! 어떤 알리 가서 이걸 묶어보자! 감사합니다! 그렇지? 네! 자!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멋있겠다! 자! 이거 봐! 이거 좋아! 와이트! 스크롤! 그리고 백무! 백무! 완전 멋있습니다! 자! 발사드립니다! 발사! 하나 둘! 하나 둘 셋! 발사! 완전 멋있어요! 자! 강렬한 울림! 댕댕! 버스에서 장수풍댕이로 변신! 음! 우와! 완전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숨바꼭질의 달인! 마루! 버스에서 하늘소로 변신! 자! 우리가! 장수풍댕이 하고! 하늘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댕댕! 을 변하겠습니다! 자! 속성을! 해보겠습니다! 속성! 우루라드! 오! 오! 축하드려요! 오! 저 카운트는? 오! 오! 카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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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댕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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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덕지! 블라인드! 댕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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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 댕댕이! 댕댕! 왈아! 보셨죠? 파워풀 찹입니다 마지막, 토켄 토켄 팝킨하우스 속성은? 오! 속성이 블랙이야 블랙 개그학 속성이 블랙이야 빨간 버스, 블루 버스 완전히 멋있어요 변수입니다 오! 바깥을 해야 되네? 괜찮아 와! 댕댕 마루 완전히 멋있습니다 두개를 또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 블랙빙! 오! 피닉스, 피닉스 에어식 50점짜리 우와! 이거 처음 본 판입니다 우와! 대단해요 대단 그리고 댕댕! 60점 중복이 아닌 플라잉 바크? 플라잉 바크, 댕댕 시장짜리 아주 멋있습니다 자, 이대로 가자면 어? 치매리 이거 있어? 이거 없지? 언제들이 5점짜리 카드? 치매맨이 성공하고있어요 완전히 멋있습니다 윙페이스가 나왔어, 성공하고있어 자, 이번에는 나 마루카드 마루 발톱이요? 완전히 멋있어요 쎄야 쎄 쎄 발톱이랑 저 완전히 멋있습니다 무서워요, 그쵸? 발톱이 진짜 멋있습니다 오! 발톱이 또 나왔네 속성이 블랙인데 맞는 친구가 완전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루에서 나온 판을 보겠습니다 아, 초콤치 카드는 아, 중복 윈필스 엔시 아, 중복이야? 그러네? 괜찮아, 이 친구한테 한 명 주면 돼 자, 우리 스탄자 친구들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윈필스 엔시 중복이 좋지? 마루 50점짜리 스카이 드론 오! 마루 마루 자, 마루카드가 나왔다 스카이 드론 이거 진짜 멋있는데 나른 겁니다 마루 완전 멋있어요 마지막은 마지막은 윈필니스 불공격 버닝 프로젝션 70점 레디 짜 멋있네요 버닝 프로젝션 보호를 보호를 합니다 완전히 멋있습니다 윈필니스 70점짜리 진짜 멋있습니다 우와 완전히 잘했어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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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가 방영하는 이 방어막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완전 멋있다 그렇죠? 뱅뱅이 마루 네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진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쿠 한번만 자 파쿠 와 완전히 멋있는데 파쿠 파쿠 진짜 진짜 와 완전히 맛있다 카푸라는 그냥... 반짝이야, 이거 봐. 굉장히 반짝이야. 다른 카드는 다 별로입니다. 아이덴 카드 많고 그런데 카푸 부르르 두 개 그리고 추구꾸논 진짜 맛있어. 그리고 카푸꼬꼬 카푸꼬꼬 여기 있는데? 오! 카푸꼬꼬 카푸꼬꼬 위에 있구요. 러프키! 진짜 반짝이고 멋있어요. 이거 하나 두고 가죠? 이거 내꺼? 하나만. 굉장히 멋있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는 바이바이! 택시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은 매일 일요일 오후 5시. 저희가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5시. 안녕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